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우 근데 색감이 지금 너무 좋아요 조금만 하나 둘 셋 될 일 뭐하는 나와 다행히 다행히 길게 왜요? 큰 거는 콩배를 못하고요 사시기 바라는 거에요 지금 달래는 그냥 아우 애기 카마코씨 애기 카마코씨 애기 카마코씨고 얘가 나는 다 같이 잘 먹자 웃기가 힘드니까 그렇구나 방금이 좀 더 아파서 이 집week까지 가려고 합니다 동남아 지나갔어 캐는거 할려고 캐는거? 얘는 씨가 크다 근데 이게 씨가 여물질 않더라고 보니까 여물기 전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여물질이 않아 그리고 하우스에서 해도 이게 체중이잖아 아 이 씨가 이렇게 되는거에요? 네 근데 이게 씨가 줄골이는 요만한데 땀 속에 있잖아요 땀 속에 아 이거였나보다 이걸 알 수 있겠어 물자람부터 잡아야 밑으로 심사 말려주고 기존에 캐는것들 살짝 말려야죠 벗벗대기를 아이고 햇빛이 쏙 들어가버리네 얘는 씨가 꽤 크다 너 뭐 먹니? 얘네들 중장은 막 나눠요 개량이 돼서 만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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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수정하는구나 자 잠깐만요 어린이 어린이걸 어린이걸 아까워서 못 까봤는데 이렇게 괜찮네요 목이 있지 요거는 고구마 아니고 어수리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키우는 배추 히카마를 원장입니다 오늘은 체험했어요 오늘은 체험했어요 바나나 바나나하고 아 맛있겠네요 히카나랑 소풍도 우유하고 바나나하고 바나나 오늘 국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거 깍두기같은데 왜 다른거에요? 크기가 똑같이 크거든요 추영이상 똑같지 않아요 다른 옆에는 이만하고 옆에는 이만하고 아니면 선호하는게 우리나라를 떠나면 중간게 더 잘 먹고 아 저걸로 판로를 하나 까시잖아요 저 몇 분이서 드실거 같아요 다섯 분이서 다섯 분이서 드세요 왜요? 배가 오면 배가 오면 이 깍두기 농장 깍두기 농장 미연치 않게 어떻게 저 뭐야 전소농하면서 얘기하시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이 있어요 그 프로저들은 잘 어울리는다고 히카마나 농장이란 10년 국채 농사가 좋겠군요 직장생활하다가 이제 혁신한 섹세스템이어도 이것저것 색깔이 찾아내는 과장님을 잘 맞춰서 일단은 이게 멕시코 관자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상당히 그런거를 싫어해요 저희 히카마나게 멕시코 쪽에 몬주민 몬주민을 말이라고 합니다 마와트라마 그냥 끝은 맛본 것 먹어본 것 그런거 뭔가 몬주민이 모르겠어요 목말를 때 숨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없을 때 흠자 뭐 일본빠리 이런게 아니죠 그리고 스페이시 안무 나와 그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어 멕션을 주시라기 때문에 눈가 앉아보시면 싹 안 나온다고 무언척 푸르시면 뭐 이렇게 싹 푸면 시베이션 15장 군방단이 나네요 30분 아침에 과속하면 과속하면 안될 저희 신전 동안 함께 오면서 이런점도 또 많은 표시를 해보고 이런점도 조언을 많이 했는데 서클이 만만한 점은 아니다 아 근데 너 생각해 주시면 속기 노랗게 더해있지 달점한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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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기 보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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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강하기 전에 일주일정도는 저희가 금융에서 수정 이 과정은 안거리는 분량도 보관사기 보관사기 껍질에서 손이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당로로 올라가고요 당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기장이 어느정도 111일부터 수확시 저희는 저같은 경우로 수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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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작물같이 약협의 짐을 수확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형태를 보고 이제 중간에 해도 여물거나 그런 장물은 아니에요 올라가서 보시면 고대로 있어요 고대로 이게 중생적이고 만색별로 있어요 만색별로 같은 경우는 대칼쪽 이후에 수확하는데 국내에서 안동연구소에서 시험을 했어요 저희 특권장물 같이 모임해서요 죽었다 깨드라고 그러죠 이게 만색별로 국내에서 안동연구소에서 시험을 했어요 저희 특권장물 같이 모임해서요 죽었다 깨드라고 유아 여행에 유아 아 아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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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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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